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의 리뷰를 아주 맛깔나게 하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기자는 유명한 비행 리뷰어로 CNN에서 근무하고, 대한항공의 A380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탑승하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대한항공 A380 비행이라는 글로 글의 시작을 이어나갔습니다. 리뷰의 머리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에 대한, 대한항공의 클래스는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의 장거리 비행보다 뛰어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기자가 작성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언어로 작성된 것이기에 의역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상 최대의 항공기라는 A380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CNN 비행 리뷰어로는 상당히 부끄러운 커리어죠.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 여행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단 800달러로 말이죠.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은 원래 일반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으나, A380을 이번 기회에 탑승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비행기를 꼭 리뷰해보고 싶었거든요. 급하게 티켓을 구매해서 저는 이코노미석을 구매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여러 번 이용해봤지만, 세계 최고의 항공사 중 하나인 대한항공의 A380을 리뷰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이른 아침에 한국에 착륙했고, 뉴욕까지 출발하는 비행기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2층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모두 인천공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거대한 2층 게이트를 보고 싶다면 인천공항을 꼭 와봐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인천공항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으면 너무나도 거대하고 깨끗했습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제가 탑승할 A380은 일반 터미널 17번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A380의 길이는 236ft 이상이고 날개 길이는 262ft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2층으로 나눠져 있는 2층 대형 버스 비행기라는 것이죠. 거대한 버스에는 무려 400명에 다다라는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이는 보잉 767의 2배 정도입니다. 정말로 기대되네요. 제가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이 매우 많았고, 잠시 후. 직원은 사과방송과 함께 비행이 지연되고 있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도 생겼겠다, 인천공항을 잠시 둘러보자고요. 터미널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참으로 거대하고 최첨단 시설이 제 눈을 끌고 있네요. 한국은 크기가 작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공항 크기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대단합니다. 이제 지연된 탑승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규모가 커서 탑승객이 많을 거니, 빨리 탑승하려면 미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분명 대기 좌석 맨 앞자리에서 주무시던 아저씨까지 모두. 탑승구에서 눈치를 보며 대기 중에 있네요. 거대한 버스 비행기인데 비행 탑승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기도 전에 미리 말을 해두기라도 한 듯이 알아서 정렬해 있으니, 한국항공사 직원들은 정말로 빠른 일처리가, 가능할 환경이 자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로 신기한 나라입니다. 크크. 저는 인생 첫 번째 A380을 탔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비행기에 이코노미석을 탑승했습니다. 12개의 퍼스트 클래스, 94개의 비즈니스 클래스 301개의 이코노미 좌석으로 나뉘는데, 동일 기체를 운행하는 다른 항공사보다 평균적으로 100석 정도가 적은 수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기체는 한국보다 적은 좌석으로 운행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운행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좌석 배치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은 33에서 34인치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국제 이코노미 클래스가 31인치나 32인치와, 비교하면 그 크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탑승할 때는 줄자를 가져와서 34인치인지 직접 확인해봐야겠군요. 드디어 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코노미석 치고는 정말로 훌륭한 자리입니다. 좌석 아래에 전원 콘센트와 USB 연결 장치, 조절이 가능한 머리 받침대가 있어 장거리 운행에 최고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저가항공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네요.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에게 슬리퍼와 다며 헤드폰 물 치약 칫솔을 제공하는데 작은 이불의 퀄리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보들보들한 것이 하나 챙겨가고 싶을 정도네요. 저는 좌석에 앉아서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비행기 탑승이라니 정말 몸에 피로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이때 눈이 너무 무거워서 고생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분명 이코노미석을 탑승했는데 대한항공의 아름다운 승무원이 제 자리로 와서 제 이름을 말하며 대한항공에 탑승한 승객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데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의 엘리트 VIP 회원도 아니었을 뿐더러 첫 번째 한국항공 이용인 것을 고려했을 때 승무원들은 너무나도 많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스크린을 보니 스크린 영상에서도 승무원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영상이 나오네요. 남들은 이런 걸 사소한 것이라 말하지만 저는 최고의 품질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 나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했고 저는 바로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에 연결된 전방 및 하향 카메라 우리가 천천히 떠오르면서 보이는 한국의 작은 마을들 승객들과 장거리 비행을 위한 연료와 화물을 싣고 10분 동안 이륙하였는데도 우리는 만 2천 피트에 있었습니다. 이제 기내 지도 메뉴를 들어가서 속도 판독을 보는 것 자체로도 저에게는 작은 게임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에어버스를 움직이는 4개의 엔진 무시무시한 30만 파운드의 추진력이 거대한 에어버스인 A380을 117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비행에서 기록한 가장 빠른 지상 속도였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최고입니다. 지상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확실히 남성분들은 이러한 기계적 메커니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K-드라마와 K-POP을 시청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륙한 지 1시간 후 드디어 기내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리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긴급하게 변경한 일정으로 솔직히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기내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죠. 근처 아시아 동료 승객을 관찰하고 그들이 주로 시켜 먹는 음식을 따라서 주문하면 무조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비빔밥과 누드를 시켜 먹는군요. 저는 지금 장기간 비행기 탑승으로 인해 입맛이 완전히 없습니다. 과연 한식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저는 고민 끝에 그림만 봐도 매워 보이는 국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드디어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아까부터 강조하는데 사소한 것이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이것 보세요. 수저와 포크 젓가락 모두 같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일회용도 아닙니다. 최고의 품질은 이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매워 보이는 국수를 먹어보고는 입맛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말로 한식을 표현할 때 새콤한 맛과 달콤하면서 매콤하다는 맛이 버무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맛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혀끝에서 전해져오는 짜릿함이 느껴져요. 제가 뭐라 했어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동생객들이 주문하는 것을 주문하면 후회할 리 없다고 했죠. 이 음식의 이름이 비빔국수네요. 이 비빔국수는 비즈니스와 퍼스트클래스를 포함하여 몇 달 동안 먹어본 최고의 비행기 양틀이었습니다. 기내식을 먹고 난 뒤 저는 너무 피곤하고 편두통이 심하여 잠을 취하였습니다. 아마 탑승한 지 7시간 정도 지났나. 유콘주주의 높은 산을 넘어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로 울퉁불퉁한 횡단 직후 우리는 롤러코스터의 난기류에 몇 분 동안이나 요동쳤습니다. 정말로 팔걸이를 붙잡고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떨림이었죠. 맙소사의 이러한 진동을 느끼고 나서 애기들까지 울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찢어질 듯한 편두통과 애기 울음소리는 저를 패닉으로 몰고 가기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상황이 5분 정도 지속되었나 아이의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통제가 안 될 때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 승무원이 능숙하게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젊은 승무원들은 인형을 들고 나와서 옆에서 관심을 유도하네요. 아시아인들이 정말로 신기하네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아이가 울다 지쳐서 잠들 때까지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들은 공동휴가라도 하는지 모두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울음이 멈춘 뒤 저는 다시 잠에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기나긴 12시간 34분 동안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대한항공과 함께했던 A380 탑승기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좌석은 이코노미석인데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음식과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으며 카메라 뷰조차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느낀 점을 한국인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영어로 번역을 끝마친 뒤에 일이겠지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